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완주군이 선정됐습니다.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. 전북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완주군은 임신한 직원들을 위해 책상에 배려 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산부 전용 휴게 공간을 만드는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한 완주군에서는 내달 중 관내 기관과 단체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가족친화 공모를 실시해 우수기관 및 기업에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.